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구독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탕후루 먹방 레츠고 탕후루가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만든지 딱 2분 지났는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먹어볼게요 색깔 진짜 맛있다 고기 비난다 무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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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이 시에 먹어보았을까? 어떤 맛이냐면 딸기잼 맛이에요 그리고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먹을 때 그 맛이에요 달달한 딸기 진짜 예쁘다 과즙이 팍 넣어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 잘 먹으면 더 맛잇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다 먹던거 같아요 탕후루가 시간을 조금 잘못 잡아도 이게 물엿처럼 이빨에 달라붙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잘 떨어지고 다 냉동실에 다 냉동실에 넣어서 해장이 더 깊고 맛을 잉동시켜 줄게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국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한 간식 만드는지 10분이 지나면 이렇게 이빨에 붙어요 그래서 10분 전에 먹어야 해요 맛은 있어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즈비 팍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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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즈핀 고춧가루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